인사를 할 때 바이러스로서 인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약에 채널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원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? 네 근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유튜브 유튜브가 수익을 내려면은 저는 1000명에 넘어야 되거든요 구독자 수가 그러지 않으면 돈을 안줘요 근데 저는 1000명에서 몇 십명이 모자란 채로 1000명까지 아주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돈을 한번도 못받아 봤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0명을 늘리는 줄 아세요? 그게 왜냐면 저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냥 보면은 내가 건방지게 들으려는데 거 말야 마세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통 유튜브 채널 유지하시는 분 중에서 회원이 10만명 20만명 넘는 분들은 다른 게 뭔지 아세요?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관리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혼자 해가지고 막 10만명 20만명 넘으려면 일단은 그 고객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하면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름만 안되고 그냥 아유 아유 막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 하실 때 고객을 만나면은 연주라고 하셔서 큰절을 하세요 아유 믿어 들어와줘 그냥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예 예 네 예 예 예 예